잘할 거라 기대는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일본에서 넘어온 스미레 3단, 올 3월부터 한국에서 객원기사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이 스미레 선수의 현재 활약이 정말 대단합니다. 기사 한번 보시죠. 이붕배 스미레, 신바람 7연승, 본선 진출을 했다라는 한 게임의 한창규 기자님이 기사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스미레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죠. 이 오렌지색 나이키, 거의 유니폼처럼 입고 있어요. 중요한 시합 때마다 이 옷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5기 이붕배 시내 최고위전 본선에 진출한 스미레 3단. 한국으로 이적한 후 2연패로 출발했지만, 그 후 7연승이다. 지금 무려 7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내 대회가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스미레 선수가 오늘 결승전이었죠. 결승전에서 조종신 2단을 물리치고, 본선에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결승전에서 짜릿한 반집을 이기고 올라갔어요. 이번에 이긴 선수들을 보면 만만치 않은 선수들입니다. 첫판에 119위 채원진, 두 번째에 170위 김인찬, 그리고 마지막 결승전에서는 142위 조종신 2단. 3명 모두 프로 입단한 이후에 50% 이상 승률을 내는 기사들이고요. 뭐 퓨처스 리그에도 진출한 적이 있는 그런 강자들인데, 그 선수들을 자신보다 많게는 9살 많은 오빠들을 다 물리치고, 스미레 3단이 본선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까지 빠르게 한국에서 적응할 줄 몰랐거든요. 첫판에 채원진, 그 다음에 김인찬, 조종신, 이렇게 신의 강자급 선수들을 다 이기고 올라갔어요. 여자 선수로는 유일하게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 후원사시를 김은지 선수가 받았기 때문에 8강 본선 토너먼트가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스미레 선수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시합을 한 것이 바로 3월 3일이에요. 이창석 선수와의 대결. 이 대회는 소파일코사노 본선인데 후원사시드를 받았어요. 스미레 선수가 본선을 올라간 게 아니라 후원사시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본선 리그를 둔 건데, 첫판이 이창석, 두 번째판이 박정환입니다. 정말 강자들하고 두 판을 둬서 2패를 당했죠. 그 후에 스미레 선수의 행모를 보시죠. 한주영, 김성래, 이태석, 그리고 임상규 선수를 이기면서 본선 첫 승을 거뒀고요. 이번 이붕배 예선전에서 김인찬, 최원진, 조종신. 정말 만만치 않은 100위권 내에 있는 남자 신의 선수들을 전부 다 꺾고, 현재 7승 2패. 한국에 오자마자 2패를 당했지만 7연승 중입니다. 스미레 선수가 일본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내긴 했지만, 한국과 일본은 어느 정도 수준차가 난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스미레 선수가 바로 적응에 성공할 줄은 몰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스미레 선수가 어떠한 내용을 보는지 궁금하잖아요. 이번 예선전에서, 자, 이번 예선전에서 유일하게, 유일하게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바둑이 있었습니다. 자, 1회전이었어요. 1회전 최원진 선수와의 대국. 제가 준비했거든요. 그 바둑 함께 한번 보시죠. 바로 이바둑입니다. 최원진 2단이죠. 랭킹 119위예요. 스미레 선수는 아직 랭킹이 없습니다. 30국 이상을 둬야만 랭킹 점수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5월달쯤, 늦으면 한 6월달쯤에 스미레 선수의 첫 랭킹이 발표가 될 겁니다. 과연 스미레 3단이 랭킹이 발표될 때, 몇 위로 발표될지, 요즘 같은 성적을 보면 정말 궁금해지거든요. 자, 최원진 2단은 랭킹도 119위지만, 퓨처스 리그에서 활약을 할 정도로 신의 강자급 선수예요. 자, 이 선수와의 이붕배의 첫 판, 같이 함께 보시죠. 이붕배 예선은 완전 초속기 기전입니다. 각자 5분에 한 수의 20초, 피셔 방식인데, 완전 초속기. 우리나라에서 두어지는, 한국에서 두어지는 기전 중에 가장 시간이 짧은 바둑이에요. 초속기 전인데, 3월 25일 날 둔 바둑입니다. 함께 보시죠. 스미레 3단이 100번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스미레 3단이 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스미레 3단의 바둑이 정말로 화려합니다. 특히 이 눈목자 굳힘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오늘도 이 형태에서 눈목자가 두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 눈목자의 특징은 뭐냐면, 흙이 이런 식으로 뛰어들면, 이쪽을 막아서 이렇게 중앙을 두텁게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귀를, 신리를 내주더라도 바깥을 두텁게 만들어서, 그 세력을 공격으로 활용하겠다. 이게 스미레 3단의 바둑이거든요. 상당히 선 굵은, 굉장히 공격적인 바둑을 두는 게 스미레 3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의도를 알고 좀 비틀어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100이 이런 데를 어딘가 받아주면 날일자로 둬서 좀 활용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스미레 3단 안 받죠. 굉장히 그, 반발 심리가 강해요. 강수를 많이 두는 기사입니다. 자, 이제 붙여 끊어가니까 여기를 하나 늘어뒀고, 이으니까 이렇게 잡아두었는데, 여기 당연해 보이는 이 수순 중에서 채원진 3단의 실수가 있었어요. 이 이어서 둔 수로는 여기를 끼워서 갔어야 됩니다. 네, 끼워서 가서 끊으면 이어서, 여기랑 여기랑 맛보기니까, 이거는 흙이 당연히 좋고요. 자, 이 상황에서 100이 이제 중앙으로 단수를 쳐야 하는데, 그때 여기를 잇게 되면, 100도 약점이 두 개나 남기 때문에, 이 진행으로 두었으면, 스미레 3단도 응수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100이 여기를 막고, 이곳을 가만히 뚫고, 100도 이렇게 막아가면서, 상당히 어려운 진행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데를 끊더라도 나가서 두게 되면, 이 진행은 100이 싸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칸을 떼어서 두게 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100이, 흙이 여기서 여기 한 칸을 띄고, 이을 때 여기를 띄고, 100이 장문을 실고, 뭐 이런 식의 진행이 예상이 되는데, 아주 복잡한 싸움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최원진 3단이 여기서 그냥 이어주는 바람에, 이렇게 지키게 돼서는 확실히 100이 잘 됐어요. 자, 이렇게 되고, 흙이 이제 이곳을 협공하니까, 또 바로 나옵니다. 자, 이런 것도 보통은, 이런 식으로 나를 자로 나가는 게 보통의 핵마인데, 스미레 3단은 정말로 힘 있게 두죠, 핵마가. 여기를 그냥 밀어서 젖혀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흙도 안에서 살 수밖에 없죠. 젖히고, 호구 쳐서 단수 치니까 이은 다음에, 이제 귀를 지키면 여기를 끊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끊어서 단수 치면 나가서, 이거는 흙이, 100이 곤란하겠죠? 그래서 귀를 지켜야 되는데, 자, 여기서도 이 붙여간 수가 또 좋은 핵마입니다. 자, 보통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지키기 쉬운데, 이거는 나중에 끊어지는 약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붙이는 수가 좋은 맥이에요. 스미레 3단이 이런 맥에도 굉장히 밝아요. 자, 붙여가니까 흙이 이제 여기를 지켜갖고, 자, 이러니까 여기 한 점을 두텁게 잡아 놓습니다. 아직까지 흙이 못 살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흙이 여기를 살아두었죠. 이제 이 형태를 안 두게 되면, 여기를 찌르고, 이렇게 붙여서 땡겨서 늘게 되면, 이 흙이 못 살아 있습니다. 굉장히 아프죠? 자, 그러니까 여기를 지켜서 살아두니까, 이렇게 나를 하나 젖혀서 중앙 쪽으로 제압을 해두면서, 이곳에서 스미레 3단이 초반에 우세를 확립합니다. 자, 이러니까 이쪽을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흙이 하나 들여다보고, 뒤쪽으로 좀 실리로 이득을 보니까, 한 칸을 띄어서, 계속해서 스미레 3단의 핵마는 공격이에요. 돌이 대부분 중앙으로 가고, 두텁게 공격을 노리는 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흙이 한 칸을 띄니까, 자, 이런 자리에서도, 그냥 이렇게 한 칸을 띄거나 나를 자를 두면, 백인지 흙이 이런 식으로 지키게 되면서, 흙도 좀 두기가 편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스미레 3단의 다음 수 어디냐? 자, 이런 수. 이런 게 스미레 3단의 특징이고, 바둑팬 여러분들이 스미레 3단의 바둑을 좋아하는 이유예요. 자, 아주 좋은 수입니다. 흙이 입구자로 째게 되면, 여기를 나와서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단수 쳐도 나가서, 이걸 잡을 수가 없죠? 이렇게 두고 끊으면 바로 수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끊으면 이런 식으로 늘어야 되는데, 자, 이때 이렇게 한 칸 띄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찔러도 여기 단수 쳐서, 이울 수가 없죠? 잡아야 되는데, 이러면 백이 두텁게, 이곳이나, 또는 이렇게 막아서, 중앙 쪽으로 두텁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확실히 백이 잘 됐죠? 자, 이러니까, 채원진 선수도 이게 싫어서, 그냥 실전에 꽉 이어둡니다. 자, 이러니까 나를 자를 두어서, 여기서도 스미레 삼단이 살짝 이득을 봤어요. 자, 이제 바둑이, 채원진 선수가 좀 불리합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채원진 선수도 좀, 이거 삼삼을 하나 띄워들어가고, 어깨를 짚어가니까, 여기를 하나 밀어서 두고, 그 다음에 하나 붙여서 활용을 한 다음에, 나를 짜. 약간 열부니까 지켜뒀죠? 그리고 하나 밀어서, 여기까지 교환을 해둔 다음에, 귀에다 맛을 좀 남겨놓고, 천천히 따라갑니다. 자, 채원진 선수의 아주 날카로운 응수타진이 들어왔어요. 자, 이 자리, 백이 어떻게 받을래?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받으면 나중에 이렇게 끊는 것도 있고, 치받아서 두더라도 백의 모양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상당히 날카로운 수를 채원진 선수가 뒀어요. 자, 이러니까, 스미레서 또 반발. 예, 그냥 받아주질 않습니다. 또 반발을 하고, 나를 자를 두니까, 한 번 나를 자를 씌워놓고, 다시 나를 자. 상당히 공격적이죠. 이제 채원진 선수도 이제 계속 받아줘서는 안 되니까, 반격을 시도합니다. 나와서 끊었죠. 백 입장에서도 이런 데를 밀어서 이 두 점을 잡으러 가고 싶지만, 일단 저 치는 수가 있어서, 이 돌을 제압이 잘 안 돼요. 끝난 건 단수 쳐서 이게 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예, 여기 저 치는 순간, 여기 한 칸을 뛰면 호구 쳐서 이 돌이 잘 안 잡히죠. 자, 이러니까 스미레서 3단도 어쩔 수 없이 지켰고요. 백도, 흑도 여기를 밀어서, 받아주면은, 이곳을 단수를 쳐서, 예, 다음에 끊는 수를 노리면서 행마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스미레서 3단이 안 받고 또 반발을 해요. 자, 늘어가니까 흑이 이제 여기를 젖혔죠. 자, 이러니까 얼핏 보기엔 백이 굉장히 곤란해 보이죠. 자, 그런데 스미레서 3단이 보고 있는 수가 있었어요. 이곳을 젖혀서 이렇게 활용을 한 다음에, 바로 이 깨운 수, 이 수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스미레서 3단이 이렇게 둘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1로 단수 치면 늘어서 이 두 점이 갈 곳이 없어요. 그렇죠, 잡혔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로 쳐야 되는데, 이렇게 늘고, 이을 때 끊으니까, 이거 잊지를 못합니다. 이으면 늘어서 이 4점이 갈 데가 없습니다. 봉쇄죠, 자체로. 이러니까 여기를 단수를 치고, 이렇게 단수를 치면서 강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나가고, 한 점을 때리니까, 이걸 가만히 늘어서 버리니까, 문제가 이 흑돌이 굉장히 엷어진 거예요. 뭐 당장 여기를 잊자니, 당장 나와서 끊어버리더라도, 이렇게 한 점을 잡아버리면, 이 흑돌이 다 못 살아 있잖아요. 너무 열버지죠. 자, 이래서 최원진 선수도 여길 지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이쪽을 나가면서, 이 돌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데, 워낙 초속기전이다 보니까, 두 선수가 모두, 뭐 수를 정확하게 읽고 두지는 못하고 있어요. 여기를 두고, 붙여가니까, 자, 젖혀갔습니다. 단수를 치고, 이걸 끊으니까, 여기서 한 점을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쳐서, 이쪽으로 연결이 돼버리면, 중앙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흑이 안되고, 자, 늘어서 두니까, 호구를 치고, 자, 이걸 밀어갔습니다.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를 붙여놓고, 여기를 찔러갔는데, 사실 여기서는 스미레 3단도,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스미레 3단이 붙인 수로는, 여기를 그냥 늘었어야 돼요. 그냥 늘어서 두면, 이 두 점이 잡히더라도, 여기를 끊으면, 이쪽에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돌만 살면은, 바둑은 100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늘면, 흑이 받아야 돼요. 이쪽을 뭐, 단수 쳐든가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걸 늘어서 두었으면, 이 싸움은, 100이 유리한 싸움을 만들 수 있었어요. 여기 단수까지 쳐놓고, 단수까지 쳐놓고, 이거 먼저 찌르고, 이런 식으로 늘어서 두었으면, 요거는 100이 좋은 싸움입니다. 자, 그런데 실전에, 여기를 붙였단 말이에요. 이게 좀 실수예요. 예, 붙이니까 이제 늘어서 받으니까, 이제 여기가 두는 게 선수가 안 되죠. 안 받아도 됩니다, 흑이. 그만이죠. 끊어도 단수 쳐서 수가 안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만 붙여놓고, 이제 여기를 찔렀는데, 자, 이 상황에서, 여기를 나간 수가, 채원진 선수의, 진다면 패착이 되는 그런 수였어요. 자, 지금 채원진 2단이, 시종일간 바둑이 불리했었는데, 처음으로 찬스가 왔거든요. 어떻게 뒀어야 되느냐, 여기서 무조건 꽉 막아놨어야 돼요. 꽉 막으면, 100이 지금 다른 데를 두면, 여기를 단수를 쳐서, 이거 환격으로 100이 다 죽죠. 그러니까 100도 여기서는, 여기를 단수를 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두 점이 죽으면 안 되니까, 무조건 나가야 되잖아요. 자, 이 모양은 여러분, 흑이 먹여치는 수가 있습니다. 먹여치고, 따낼 때, 요렇게 단수 치면, 수가 나는 형태예요. 패죠, 패. 이으면 이렇게 따내서. 그래서 아까 스미레의 3단이, 이 붙인 수로는, 여기를 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늘어져 있어야, 그 수가 없는데, 이 붙인 수가 실수라서, 채원진 2단이 1로 받았으면, 아주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패가 되는 형태고, 100도 당장은 패감이 없으니까, 뭔가 여기를 찌른다든가, 이쪽을 두면서, 패감을 만들어가는 수를 뒀어야 돼요. 그러면 채원진 선수도, 두다가, 이쪽을 해소해서 잡고, 이 대마 사활로, 승부를 가는 바둑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됐으면, 정말 누가 이길지 모르는 바둑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채원진 2단이, 정말 좋은 찬스를 놓칩니다. 이 나간수가 실수예요. 자, 이러니까 단수를 쳐놓고, 이렇게 느니까, 이제는 공배가, 공배가 벌어져 있어서, 이게 안 되잖아요. 이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늘어도 이어서. 지금은 여기 찝는 것과, 이 끊고 막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이 100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래서, 채원진 2단이, 이곳을 찔러놓고, 여기를 끼워서, 먹여치고 이렇게 끼워가요. 이쪽을 받으면, 여기를 두어서, 연단수 형태로 만들겠다. 때리면 단수 치고, 이걸 때려서, 이런 식으로 100을 몰아치겠다는 뜻이었는데, 여기서 스미드의 3단에 손 빼고, 이 찝은 수가 정확했습니다. 자, 찝으니까, 단수 치고 패가 됐어요. 얼핏 보기에는, 뭐,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팻감이 없어요, 흙이. 결국은 따내고, 이렇게, 서로 간에 바꿔치기가 됐는데, 이 진행은, 채원진 2단이, 완전히 망했어요. 이 요석이 잡히면서, 100이 다 살아간 것도 문제지만, 이쪽 100도, 흙도 너무 열버졌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런 데를 한 칸 뛴다거나 해서, 지켜야 되는데, 이 정도로는 지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채원진 2단이. 그래서 여기서, 승부수를 던지죠. 이쪽을 깨러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받아주면, 이런 식으로 두어서, 좀 백집을 깨겠다는 뜻이었는데, 야, 여기서 스미레 3단, 바둑도 유리한데, 스미레 3단 어디를 선택을 하냐면, 바로 나를 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선수가 공격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흙이 만약에, 이런 데를 움직이면, 이런 데를 움직이면 나가서, 이쪽을 다 잡아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양쪽을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채원진 2단이 여기서, 이 붙여가면서, 뭔가 응수를 물어봤는데, 여기서도, 강수죠. 저치고, 이쪽을 그냥 밀어버려요. 자, 이러니까 끊었는데, 단수를 치니까, 여기서 이걸 나가는 거는, 이쪽으로 늘어서, 다음에 백이, 흙이 둘 데가 없잖아요. 쳐도 막아서, 끊어도 이어서, 요기 악점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여기를 단수 치고, 이렇게 단수 쳐서, 귀의 실리를 좀 깨겠다라는 거였는데, 흙이 이어주면, 좀 이어서 연결이 되면서, 백집을 좀 깰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스미레 3단이, 또 한 번의 강수를 둡니다. 여기를 두고, 여길 쭉 늘어버려요. 그리고, 귀를 살려줍니다. 자, 이렇게 가감히 살려주고, 집으로는 지금 백이 엄청 손해봤죠. 자, 그런데 스미레 3단은, 다 계획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까지 스미레 3단에 둘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여기입니다. 이 대마를 내가, 잡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걸 받을 수밖에 없, 이쪽을 이어주는, 이런 거는, 이렇게 이어서는, 이거, 이 한 점 잡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잖아요. 궁도가 너무 좁으니까. 자, 채원진 2단도 최대한 궁도를 넓혀가는데, 자, 여기서부터 스미레 3단에, 대마 사냥, 한번 보시죠. 한두 번 잡아본 솜씨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흙이 넘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다른 데를 두면, 여기를 붙이고, 흙이 이렇게 넘어가서, 이 몸통이 도망을 갑니다. 꼬리가, 꼬리 째주고 도망을 가죠. 자, 이러니까, 여기를 딱 두어서, 절대 연결 못하게 딱 한 다음에, 이곳을 받으니까, 여기서도 수순이 중요한데요. 이곳 들여다보고, 여기 들여다보고 찌른 거, 아주 정확한 수순입니다. 이 수순으로 인해서, 이 흙이, 전멸을 당했어요. 흙이 지금, 이쪽에서는 도저히 집이 안 납니다. 이렇게 다 받아줘도, 여기가, 궁도가 두 집이 안 나는 궁도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얼핏 보기엔 찔러서, 막으면 끊어서, 집이 날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이 형태는, 스미레 삼단이 받아주질 않습니다. 이렇게 늘어서 두겠다는 거예요. 늘고, 여기를 차단하면, 이렇게 입구자로 연결하면, 이 두 점이 일선으로 묘하게 연결이 되죠. 자, 이렇게까지 다 선수가 돼도, 여기서 흙이 집이 안 나잖아요. 이렇게 해서 죽었다. 이겁니다. 이 스미레 삼단이 정확하게 이 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찔러가니까, 결국은 여기를 단수치고, 자체로 사는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지켜갔지만, 튼튼하게 여기를 딱 지켜가면서, 완벽하게 자물쇠를 잠가버렸죠. 자, 이렇게 돼서는 반족이 사실상 승부가 났고요. 마지막에 이제 최원진 선수의 이 수는, 그냥 던질 자리를 찾은 수입니다. 여기서 스미레 삼단이 일선으로 딱 막아가니까, 바로 이 장면에서, 최원진 이단이 결국은,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예선전 세 판을 두었는데, 저희가 볼 수 있는 기부가 딱 이거 한 판 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스미레 삼단이 최근에 한국에 와서, 얼마나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지, 잘 보여준 한 판이었고요. 이게 각자 5분에, 한수의 20초가 늘어나는 완전 초속기 바둑입니다. 그런데 초속기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내용의 바둑을 보여주죠. 그리고 무엇보다, 바둑이 너무 재밌어요. 공격적으로 두어가면서, 자신보다 랭킹이 더 높은, 남자 선배 기사들을 다 꺾는 모습이, 정말 이번에, 대단한 스미레 삼단이, 그런 바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 기사로는 유일하게, 스미레 선수가 본선에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선 대진표가 만들어졌는데요. 아, 사실 이게 아주, 정말 기대하게 만드는 대진표입니다. 여러분, 8강 본선 대진표인데요. 자, 보세요. 이게 바로 이제 오늘 대진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제 5기 2분배 신의 최고 이전, 5분에 추가 시간 20초고요. 자, 매 라운드 3번기로 진행된다는, 아주 파격적인 방식입니다. 3번기로, 이 승을 한쪽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8명이 됐는데, 김윤태, 김승진, 엄동건, 스미레, 자, 그리고 이쪽, 반대쪽에, 김은지, 이민석, 강제우, 조상현,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스미레 선수와 김은지 선수는, 만나려면은 결승전에서 밖에 만날 수가 없는 대진이에요. 4월 1일부터 펼쳐지는 2분배 신의 최고 이전, 이 스미레 선수와 김은지 선수가, 과연 쟁쟁한 남자 선수들 사이에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끝까지 관심있게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스미레 3단의 활약 소식 전달해드렸습니다. 과연 스미레 선수와 김은지 선수가 결승해서, 만날 수 있을까요?